오늘은 닭가슴살 탕수육을 사용해서 김피탕을 만들어 먹을건데, 오늘은 배추김치 대신에 닭가슴살 탕수육 사용해서 김피탕을 만들어 먹을건데, 깍두기를 한 번 넣어보려고요. 일단은 이거부터 데워올게요. 4분간 데워올게요. 깍두기 깍두기를 깍두기를 파 깍두기를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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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을 것 같아 약간 감자처럼 보이기도 해요 깍두기가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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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1시 반이고요. 오늘은 영상 편집을 진짜 집중해서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오늘 카페 가서 영상 편집 좀 하다가 오려고 합니다. 또 편하게 이렇게 맨투맨이랑 바지 덜렁 입고 가고 밥풀이도 같이 갔다가 저녁 먹기 전에 산책까지 하고 들어올 거예요. 나도 커피인가 마시자. 얘들아. 마비 여기 봐. 마비. 짜잔. 저녁은 컵누들 짜장맛도 만들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집 오는 길에 컵누들 짜장맛 사 왔어요. 다 card. boyfriend 핫도그로 소금 고추 소금 퍼데라 찰떡 식빵 고춧가루 찰떡 소스 고추 소스 고추 소스 끓여 더 맛있어 고추 참기름 고춧가루 고춧가루 음~~ 엄마가 진짜 김치를 맛있게 하거든요 지금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오늘은 토마토 카프레드 샐러드랑 흰미 치킨 가츠 먹을 거예요. 단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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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 고춧가루 고춧가루 진짜로 간장 고춧가루 고추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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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찍어버렸잖아. 오늘은 된장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된장 파스타를 만들어 볼게요. 스타를 넣어서 감추면 다 익혀주세요. 스타를 넣었을때까지 넣어줘요. 스타를 넣어줍니다. 스타를 넣어줍니다. 스타를 넣어줍니다. 스타를 넣어줍니다. 생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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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말이 감싸지 계란말이 찹쌀경 계란말을 고추장 고추장 절히면 흙 고춧가루 설탕 안내 고춧가루 대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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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초고추장 면을 잡지 못하는 계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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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계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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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고춧가루 찹쑤버섯 계란 마늘 볶음 고춧가루 볶음 계란 계란 배추 찹쌀가루 소고기 이제 양파 스파이버섯 요리를 정리합니다 치즈와 고춧가루 아이스크림 소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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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11시 26분이고 이거 10분 안에 먹고 오늘 12시에 수업을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생일에 8월에 선물 받은 건데, 생리하고 이럴 때마다 1개씩 2개씩 꺼내먹어서 지금 이거 2개 남았는데 마저 먹으려고요. 이쪽 써! 먹어! 이게 렘누쉬 베이커리 제품인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보니까 이거는 요거트 오레오 맛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헤이즐넛 초콜릿. 제가 여기 다른 맛들도 있는데 여기서 맛있게 먹었던 게 레몬 버터 맛.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이렇게 своей 지구이 켜고 있는 재닭 너무 맛있어요. 저는 원래 한참이 켜고도 전에도 실패하고 있어요. 딱! 다 되게 잘하고 안해요... 너무 좋은데 한참과는 엊지에서 하겠습니다! 아까 왔다 그랬는데... 안녕! 훅! 필요하겠다 대팥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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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수 eres 소금 SOC 소금 어묵 절실 청양고추 간장 물 각자도 계란 1일간 2개를 끓여서 10분간 1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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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정도 3분정도 2분정도 20분정도 1분정도 1분정도 참고로 고춧가루 김 너 안 먹었냐고? 고기 안 먹어 고기 안 먹어 고기 안 먹어 아보카도 나 엄마도 고소한 냄새 나서 먹는구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